그동안 제 노래로 위로를 드렸다면 오늘은 제 따시한 목소리로 갑작스러운 추이를 날려버리고자 왔습니다. YT는 처음 만보는 거야. 아, 그래요? 너 처음 왔지? 네, 저도 처음 왔어요. 저희 같이 하실 김태현 씨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네, 처음에 제가 먼저 나와서 연기를 하다가 가을에 어디 갔니? 그러면 이제 카메라 넘어가면서 원샷으로 들어갈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송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죄송해요. 프로그램. 특히 요즘같이 갑자기 추워질 때는요. 무엇보다 건강관리가 중요한데요. 이럴 때는 오히려 조금씩 움직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요? 윗, 아래. 네, 네, 네. 너무 좋은데요. 그럼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화면 함께 보실까요? 네, 화면 함께 보실까요? 오늘 12월 시작부터 한파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서울 기온이 무려 영하 9.4도까지 떨어졌는데요. 내일까지는 서울 기온이 영하 7도로 한파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끝이 없을 것 같이 날 사랑했던 걸 잊을 수가 있을까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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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좋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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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YTN 스타 시청자 여러분. 아, 솔찜입니다. 드디어 기상캐스터 촬영이 끝났는데요. 후우! 아, 처음 하는 거라 너무 서툴고 좀 부족했지만 그래도 새로운 경험이었고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촬영이 잘 끝난 것 같습니다. 너무 값진 경험이었어요. 이번 신곡 우리가 우리였던 날들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YTN도 앞으로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